최근에 하나 그려놨던 그림인데 이렇게 설명해도 재밌거든요 저희는 뭐 그림이 다양한 재밌는 그림을 그리면서 유튜브 찍어도 좋을 텐데 저희는 원 두 개로 우주의 모든 걸 설명하기 이런 건 저희가 잘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요? 깬, 꿈, 깬과 꿈 참나가 꿈 깬 상태고 현상계가 꿈이라면 이게 참나 작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꿈 속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꿈꾸지 않은 의식이라면 깬 의식, 이거는 꿈꾸고 있는 의식이라면 꿈 속에서의 우리가 어떤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체험하듯이 사실은 현상계에도 우리가 꿈꾸면 없던 집도 나오고 눈앞에 타자가 등장해서 나와 남이 시공 안에서 싸우듯이 비유예요 깨도 시공 있지 않나요? 이러시면 안 돼요 깬 거, 꿈에서 깨어난 상황을 말하면 꿈에서 완전히 깨어버린 상황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게 꿈이라면 시공 안에서 나와 남이 존재하고 이원성이, 특징이 이거죠 시간성, 요즘 제가 많이 씁니다만 공간성, 또 이원성 나와 남이 있다는 건요 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가 연기죠 인연, 인과성, 연기성 시공 이원성, 시공 인과성 이렇게 하면 현상계가 다 사실 설명이 됩니다 현상계 속성이 내용물은 생각, 감정, 오감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일종의 꿈 상태라고 보자는 거죠 그 꿈에서 깨어난 상태가 시간도 공간도 나와 남도 사라지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꿈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설명하면 또 이해가 잘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죠 꿈 속에서 계속해서 나와 남이 존재하고 나와 남 사이에 시간성, 공간성을 갖고 계속 인연을 맺어가면서 카르마가 발생해서 굴러가면 그게 이제 윤회죠 사실 왜냐하면 인연이 해소가 안 되니까 또 만나야 되고 또 만나서 풀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회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이때 지금 그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 완전한 해탈이라고 보자고요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열반 그래서 또 아니면 사후해탈 완전히 죽은 뒤에 사라져버린 해탈 이건 힌두교 입장 이거는 제가 좀 소순불교라고 할게요 소순불교 입장 그래서 이 깬 세계로 사라지고 끝내자 이 유여열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꿈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면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라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각몽 상태 여러분 깨어있는 지금 깨어 계신 거를 꿈 속에서 꿈인 줄 아는 자각몽이 있거든요 지금 자각몽을 꾸고 계시는지를 가지고 여러분 깨어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깨어 계십니까? 꿈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꿈 속에서 꿈인 줄 알면 근데 알면 진짜 알아요 꿈인 줄 일단 알면 꿈 세계에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자기가 주인공이 됩니다 꿈에 모르면 도망다니거나 쫓기거나 이제 온갖 일에 이제 무방비로 당하는데 그리고 생각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카르마에 지배받고 있는 게 자유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카르마에 엄청나게 지배받고 있죠 그런데 딱 꿈인 줄 알면 자유가 생깁니다 자각몽 꼬고 싶으면 알죠 딱 꿈인 줄 아는 순간 이제 나타나는 것에 현호가 안 되고 내가 꿈을 창조해낼 수도 있게 돼요 꿈인 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꿈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와요 진짜 자유가 그 전에 자유라는 것은 꿈속에서 뭘 하긴 하는데 답답하죠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고 있고 꿈인 줄도 모르니까 그 세계가 너무 사실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일종의 꿈 세계를 사는데 너무 리얼하고 너무 사실 같고 나와 남 시공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내 꿈이라면 마찬가지로 내 참나의 작용이라면 하고 자각해 버리시는 순간 이게 꿈이다 이게 제가 근래에 강조했던 정토에 접속한 상황이죠 정토에 접속한 상황이 펼쳐지는 게 자각몽입니다 깨어있는 상태가 정토예요 깨어있는 그 마음이 정토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분들은 지금 정토에 사실은 윤에게를 떠나서 정토계에 있으신 거예요 같은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정토에 있습니다 깨어나셨으니까 꿈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미 다른 차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펼쳐지는 게 육도, 윤회입니다 육도라는 것은 꿈속에서 펼쳐지는 꿈의 다양한 모습들이고 자각몽, 꿈인 줄 알고 있는 분은 이미 꿈에 있지만 꿈에 있지 않아요 그분이 사시는 그 차원을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고 그래서 접속해 버리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꿈속에 이렇게 현실 속에 꿈같은 현실에 살고 있지만 참나각성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다른 차원의 사실은 접속하신 거예요 그게 꿈속에서 자각몽 꾸고 있는 상태랑 똑같아요 꿈인 줄 알고 사니까 꿈에 덜 흔들린다 덜 휘말린다 그리고 나아가 주체적으로 꿈을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러려면 또 공부를 더 깊게 해야겠지만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각몽으로 살아가시는지 여기 오셔서 명상하다 참나를 잠깐이라도 만나면 그 참나랑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인식을 하는 거죠 현상계가 꿈이었네 아공복궁의 진리도 와닿고 참나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이고 제가 영적 증강현실이라고 한 것처럼 사물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같은 사물도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인다 하는 꿈인 줄 알고 보니까 맛이 다르다 이 맛이 탁 나는 그게 또 참나라도 경험하면 참나를 체험한 사람이고 그랬다가 튕기죠 좀 더 오래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꿈속으로 자각몽 좀 꾸다 다시 꿈으로 말려줍니다 그럼 꿈으로 막 흘러가요 자유의 지가 또 사라져요 이제 카르마에 끌려가요 그러다가 또 탁 또 꿈속에서 깨어나면 또 꿈인 줄 알면 그 상태에선 또 자유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또 흘러가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수행의 단계인 거죠 처음 참나를 체험하고 참나 안에 좀 더 머물러 보려고 노력하고 참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다가 자각몽 상태에서는 당연히 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금방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각몽이 늘 애쓰지 않아도 흘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양반들은 무조건 도인이죠 자각몽이 애쓰지 않아도 계속 흐른다 꿈속에서 그럼 이 현상계에서 현상계가 일종의 꿈인데 거기서 애쓰지 않아도 늘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첫째 선정의 측면에서 정의 쌍수에요 뭐든지 선정의 측면에서 참나의 이게 꿈이다 하는 그런 참나 체험 깨어있는 의식을 체험하고 있고 두 번째 이게 꿈이다 하는 구체적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참나의 작용이야 라는 지혜를 갖고 있고 첫째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의식이 깨어나야 그 생각이 나잖아요 왜 선정이 먼저냐 의식이 깨어나야 꿈인 줄 알죠 그러니까 참나를 체험해야 현상계가 참나 작용인 걸 알죠 그러니까 선정이 먼저입니다 지혜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부질없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실제로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꿈속에서 누가 와서 이건 꿈이야 라고 얘기해줘도 그냥 그게 꿈의 일부지 깨어났다고 못하는데 자기 정신이 딱 차려지면 자기가 딱 판단해요 지금 이건 꿈이다 그리고 꿈인 줄 알아버려요 이제 알아버리면 자유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참나를 만나고 일체가 참나 작용이 하라고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깨어 계셔가지고 참나를 만나버리면 이 삶 속에서 자강몽 상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막 꿈속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데 여러분 걱정이 덜 되실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좋은 꿈 꾸고 싶긴 하지만 악몽이라 하더라도 이건 꿈이야 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는 여유가 있죠 그런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 이제 성자죠 근데 이제 성자에도 이게 좀 구분해 봐야 돼요 성자에도 두 그룹이 있습니다 소승 그룹이 있는데 소승 불교와 흰두교 나눠볼까요? 둘 다 소승이에요 뭐냐면 흰두교는 아라한이요 아까 아라한이라는 존재가 무여열반에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강몽 상태는 유여열반이에요 꿈속엔 여전히 머무는데 깨어난 사람들을 유여열반에 든 아라한이라고 해요 아라한들도 그러니까 오온작용이 있죠 윤회한다는 거지만 이게 오온작용인데 생각감정고감이 오온작용에서 못 떠나요 배고플 거 배고프고 좋은 거 좋고 본 거 봐야 되고 듣고 다 해요 아라한들도 그런데 왜 아라한이냐 이거죠 그럼 탐진치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데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이 작동하고 있고 인과의 세계 안에 있는데 왜 이 사람은 해탈자고 윤회를 떠났다고 하느냐 이 사람은 이제 윤회를 초월했다고 하느냐 별게 아니라 자강몽 상태를 인도에서는 윤회를 떠났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왜?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원성에 빠져 살아야 되는데 이원성을 초월해서 깨어나버렸잖아요 꿈속에 살고 있지만 깨어나버렸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얻어버렸어요 생시랑 똑같은 깨어있는 의식이 작동해야 여러분 자강몽이 이루어집니다 생시랑 의식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꿈에서 깨어버린 상태를 가정하자면 이 정도의 깨어있는 의식이 꿈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깨어난 건 깨어난 거예요 여전히 꿈은 펼쳐지는데 정신은 깨어나버린 거예요 깨어있을 때 의식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강몽을 비유로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아라한들은 참나 상태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져요 그걸 열반의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아라한이다 하는 극형지가 이겁니다 그런데 왜 남은 게 있다고 하냐? 아직 꿈에서 깬 건 아니거든요 오온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은 깨어나버렸어요 열반의식을 얻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열반의식 이름만 바꿔서 참나 의식을 얻어버린 이런 존재를 진인 그럽니다 진인 마하르시가 대표적인 진인입니다 그럼 이런 양반들은 뭐라고 하냐? 생존해탈자라 그래요 사후해탈자가 아니라 생존해탈자 인도 취향이에요 인도는 소승입니다 근본이 대승도 있지만 근본이 소승이에요 그럼 인도 취향에서 지금 나온 결론은 뭘까요? 자강몽을 얻었어도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강몽을 얻었으면 꿈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것보다 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아니 자기 만나는 사람은 깨어나게 해줘요 이분들 본 취지는 뭘까요? 그런데 남들 도와주는 거는 그 사람의 양심 역량에 따라 더 양심적인 아라함들은 더 많이 구제해주고 마하르시 같은 분들도 전 세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거는 대승적이에요 그런데 왜 소승으로 분류하느냐 이분들의 근본 사상은 뭘까요?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꿈속의 존재들을 내가 만나면 도와는 주는데 왜? 자강몽 상태니까 여유 있게 도와줄 순 있는데 근본 취지가 뭐예요? 꿈에서 깨자는 거예요 그래서 꿈 깨고 끝내자는 거예요 자강몽 상태면 이미 아라 아니고 이미 해탈자니까 완벽한 해탈 완벽한 열반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이미 열반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있다는 건 이거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해탈은 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사후해탈자 완벽하게 이 꿈의 세계를 벗어난 해탈자가 되자는 게 목표죠 그래서 이분들의 목표는 인도 취향은 인도는 완전히 꿈에서 깨는 게 목표기 때문에 꿈속의 존재를 도와는 주는데 양심적인 분은 많이 도와주고 양심이 좀 없는 분은 적게 도와주고 그런데 이것도 중시 안 합니다 왜? 해탈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강몽이면 됐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더 좋지만 안 도와줘도 자강몽 상태를 확실히 얻은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꿈을 깨게 된다 지금 꿈 깨기 직전에 준비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이게 인도 스타일입니다 이게 이거를 제가 소승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건 초기불교, 남방불교건 다 소승철학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자강몽이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뭐예요? 아라안도 사실은 자강몽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은요? 보살도 자강몽 상태입니다 사실 아라안이나 보살이나 처한 위치는 똑같아요 뭡니까? 꿈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원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공이원성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치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지금 살고 있는 공간도 똑같아요 처지도 비슷해요 꿈속에서 깨어있다는 점에서는 뭐가 달라요? 자기는 이제 곧 꿈 완전히 깰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완전히 꿈에서 깼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분들이 깬 걸 본 적이 없죠 왜냐? 그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은 다 꿈속에서의 모습이니까 이해되시죠? 이분들이 완전히 깨어났다면 우리랑 다시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똑같이 자강몽 상태에 이르는 게 전세계 모든 영성의 핵심이다 기독교도 칭의인이 하는 게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도요 결국 자강몽 상태입니다 꿈에서 깨는 거예요 이게 꿈인 줄 알고 일체가 하나님이 만든 창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쪽 힌두교인들은 참나가 만든 아트만 브라만이 만든 창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불교도들은 불성이 만든 법신불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체 유심 내 본래 마음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런 꿈에서 깼다 자각했다 하는 거죠 꿈을 완전히 깬 게 아니라 꿈속에서 꿈을 깼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일체가 에고 이상의 신성의 작품이라는 것을 파악해요 물론 거기까지 강조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 이 차이는 아시겠죠 지금 이 유여아란과 생존해탈자의 차이는 뭡니까 소승은 아공의 지혜까지 정해상수 중에 아공의 지혜까지를 얻고 힌두교는 법공까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아공을 얻었건 법공을 얻었건 결론은 똑같아요 꿈 깨고 끝내자는 건 결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전의 앞뒤에요 자 보세요 일체가 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면 돼요 나는 그리고 이미 꿈속에서 깨어났어요 이미 열반을 얻었어요 참나를 얻었어요 나는 깨어나면 돼요 이 사태는 똑같고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탐진치의 꿈에서 나는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아공식 스타일과 일체가 참나작용인데 나는 참나를 찾았으니 이제 참나 안에 들어가서 참나에서 괜히 망상 때문에 우주가 나왔으니 난 우주를 초월해서 앞으로 우주가 펼쳐지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이 힌두교 도인들과 다른 것 같죠 주장은 아공 복공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동전의 앞뒤입니다 결국 참나 열반에 들어가서 꿈 깨고 끝내버리겠다는 발상은 똑같아요 이게 와닿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친절합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보살도에 오면 벚꽁보살과 구공보살이 나뉘어서 일주와 일지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살도 똑같은 자각몽 상태인데 그런데 이게 다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힌두교 복공과 보살 복공은 뭐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양반들은 일체가 참나작용이라는 걸 인정해 놓고 그러니까 참나가 시간, 공간, 이원성, 인과성을 만들어낸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참나가 만든 건 맞는데 마야가 껴가지고 무지가 껴가지고 펼쳐진 거기 때문에 빨리 도로 참나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다시는 참나에서 이런 게 안 펼쳐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복공이에요 보살의 복공은요 오온이 본래 공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까 일체만물이 참나의 작용이고 이 일체만물은 사실은 본래 참나고 참나는 일체만물로 펼쳐진다 일체만물을 긍정하는 방향의 복공을 주장하면 이제 일주보살입니다 그래서 일주보살은 이 현상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없고 현상계 안에 머물면서 자각몽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육바람이를 닦아가고 나도 밝히고 남도 밝히겠다는 소원을 세운 양반들이 일주보살 그러니까 일주보살과 지 차이는요 둘 다 예쓰지 않아도 이분들도 예쓰지 않아도 자각몽이 유지되는 분들이란 건 똑같아요 아란과 진인 일주보살과 일지보살도 예쓰지 않아도 자각몽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일주보살은 예쓰지 않아도 자각몽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꿈인 줄을 자각, 예쓰지 않아도 꿈을 자각하고 있고요 이쪽은 일지는 예쓰지 않아도 꿈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쓰지 않아도 육바람이 계속 발동하는 사람들이 일지거든요 일지들은 본격적으로 꿈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악몽을 길몽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어요 구분하자면 일주보살은 꿈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고 일지는 악몽을 길몽으로 바꿀 수 있는 비법을 알아낸 사람들이 왜? 예쓰지 않아도 육바람 일이 계속 발동하니까 보여요 어떻게 어떻게 술을 쓰면 이 상황이 이 꿈이 바뀌겠다는 걸 알아요 카르마를 다룰 줄 알게 된 거죠 더 훨씬 정밀하게 일주만 해도 카르마를 다루는 건 맞지만 꿈인 줄 아는 정도예요 이게 꿈이다 하고 꿈에 말리지 않고 좋은 카르마를 지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정도 예쓰지 않아도 꿈인 줄 자각되고 자각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 일주고 일지는 실제로 예쓰지 않아도 육바람 일이 나와버리니까 예쓰지 않아도 꿈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주는 꿈을 조작하기 좋은 여건이 예쓰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일지는 예쓰지 않아도 꿈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쓰지 않아도 육바람 일을 계속 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있으면 카르마가 잘 바뀌죠 일주보살이 있는 곳에서는 일주보살은 카르마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자연히 형성되니까 왜냐하면 자각몽인 줄 아니까 꿈인 줄 아니까 자각몽이 늘 흐르니까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바로바로 마련되니까 얼마든지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지고 일지는 이제 거기서 좀 더 지나서 육바람 일을 그 상태에서 오래 했더니 좋은 습관이 생겨가지고 예쓰지 않아도 육바람 일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이분이 돌아다니는 꿈의 세계는 계속 악몽이 길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면 전세계 영성의 핵심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꿈인 줄 아시겠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꿈인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꿈인 줄 아시겠어요? 정신 딱 차려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의 눈으로 봐야 참나 입장에서 보면요 시간 공간 이원성의 인과성의 우리 마음 애고의 세계가 참나 차원에서 좀 내려봐진다 할까요? 꽤 뚫어봐진다 할까요? 좀 내려다보는 것처럼 쉽게 보입니다 파악이 쉬워요 제가 이런 표현도 있죠 현상계가 수축되는 느낌이 드실 것이다 꿈 속에 들어가면 꿈 안에 무한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꿈 한 번 꾸실 때마다 그 안에 무한한 세계 다 못 가보시고 깨죠? 저 집도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봐요 꿈 속에 가면 벌써 무한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다 못 가보고 깹니다 우리가 한 세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무한한 시공이 펼쳐져 버려요 그 세계 안에 또 무한한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 우주도 그래요 지금 들어와서 하니까 이 우주 안에 무한한 130매덕 년의 이런 우주가 펼쳐져 있고 지구만 40매덕 년이고 이러면 이것도 이 우주가 처음인지 모르니까 무한한 우주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참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4차원 시공간이 싹 수축돼서 지금 오직 이 순간이 더 강하게 드러나면서 참나의 작용은 참나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더 드러나면 에고가 수축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더 강조돼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수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나는 시공이 없으니까 참나가 드러나버리면 강력하게 참나가 하는 일은 지금 이 순간의 생각감정 오감을 작동시키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의 생각감정 오감들이 강조되면서 과거로 미래로 막 뻗어나갔던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갔던 마음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는 현재 시공 안에서 얘기해요 시공 밖에 지금이 아니라 시공 안에서의 지금 이 순간이 강조되고 시공 안에서 여기가 강조됩니다 시공 안에서 내 우주, 내 마음이 우주의 전부다라는 걸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참나와 함께 이 에고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에고의 세계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꿈이었구나라는 것도 그때 정확히 파악이 되는 거예요 참나가 등장해버리면 현상계 안에서 이 무한한 현상계 시간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한한 현상계 안에서 티끌만도 못했던 내가 갑자기 우주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까 우주가 있는 거다 이때 나는 참나죠 이런 생각을 이제 에고도 하게 됩니다 에고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우주가 사실은 지금 내 마음의 작용인데 참나에서 펼쳐지는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에고가 그렇게 무한한 우주를 느꼈었구나 하는 이 상황이 펼쳐져요 참나가 등장하니까 우주의 실상이 드러나니까 에고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우리가 깨어나니까 꿈인 줄 그냥 알아버리듯이 꿈이란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니까 여러분 에고가 이건 꿈이었구나라고 판단해 버리듯이 참나가 참나 의식이 강력히 드러나고 꿈속이 달리 보이듯이 현상계가 달리 보이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체는 참나 작용이었군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이었고 공이 색수상행식으로 드러난 거였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기 14조가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 게 아니라 참나 의식으로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고 인가되는 생각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는 어렵게 여러분 꿈에서 꿈속에서 깨어나면 어렵게 고민해서 여기가 꿈이구나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정신이 깨어나 버리면 꿈속에서 꿈이었잖아 그냥 알아요 저는 딱 보고 꿈이었구나라고 아는 순간 저는 날아다녀요 안 걸어요 꿈속에서도 걷고 있어요 참 이게 어리석은 게 꿈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꿈인데 그래서 저는 자각몽이 딱 들어가면 여기가 꿈이지 하는 순간 이제 주변 관찰을 즐겁게 하다가 왜 걸어 날아야지 하고 날아요 그러다가 꿈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한 비행으로 의식이 선명히 깨어있을 때는 안정적으로 꿈이구나를 알 때는 날아다녀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게 꿈과 자각몽 사이 간당간당한데 날면 그래픽이 깨져버리면서 그래픽이 깨져버리면서 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경험도 해봤고 다양하게 실험해봤고 그런 거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천나 상태가 약하면 어... 하다가 그냥 애고 세계로 빠져버리고요 육도윤회하는 애고 중생심으로 빠져버리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혈육의 자녀의 마음이 그냥 빠져버리고 정신이 딱 월곱게 깨어있으면 여유있게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요 여유있게 아공 복공을 인가하고 여유있게 실천지침을 인가할 수 있고 여유있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참나가 강력하게 깨어있으니까 참나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게 용이하거든요 근데 참나가 약하게 깨어있으면 어떨까요? 똑같죠? 간당간당한 상태면 거기서 머리 좀 굴려버리면 깨져버립니다 그럴 때는 몰라를 더 하셔서 참나 힘을 더 키운 다음에 여유있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물의 실상을 아공 복공 부공의 관점에서 이해해보시는 게 좋겠죠 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비유들어서 공부해봐도 또 도움이 되시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라한 아무리 아라한인이 뭐 이런 힌두교 진인들 성자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그분이나 보살이나 다 자각몽 상태일 뿐입니다 다 꿈속에 존재해요 나 이번에 꿈 깬다 이제 이번 윤회가 끝이다 이런 소리가 나 꿈 깰 거야 곧 그렇게 외치는 분인 거지 꿈 깬 분은 아니에요 사실 자각몽 상태인지 진짜 꿈을 깬 분은 아니에요 꿈을 깼으면 꿈에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꿈 안에 머물면서 계속 나는 꿈을 깨야 되느니 나는 이번 생이 마지막 꿈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봤자 사실 저 같으면 좀 무의미해서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자명하지 않은 얘기 그쵸 아주 꿈속에 있으면서 이번 꿈이 마지막이니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 그건 인도의 특수한 어떤 문화예요 왜냐 인도 전통의 모든 경절들이 그 상태면 너는 애고가 죽었다 자각몽 상태에 이미 꿈꾸고 있는데도 꿈을 꿔도 상관없어 너가 자각몽이면 넌 깨어났다는 거고 넌 깨어났다는 건 애고가 죽었다는 거야 꿈속에서 꿈이 계속 이어져도 너랑 상관없는 거야 그냥 카르마가 굴러다니는 것 뿐이야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놨어요 경전이 그러니까 마을시 같은 성자도 딱 자기가 깨어나서 참난에 안착하고 경전들을 보니까 어때요 아 내 애고가 죽었구나 아 난 이제 유뇌 끝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인도에 태어나면 아마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웬만큼 깨어나가지고 왜 모든 경전이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겠죠 근데 이쪽 우리 동양 쪽에 태어나면 이렇게 깨어나봤자 이니지 못하면 말짱 그거는 사람 덜 된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니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구공의 세계로 나아가지 구공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구공을 당연히 지향하게 되고 벗공 문화에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벗공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겁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서원 한국의 서원 이런 데가 없다 하고 아홉 군데 묶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잖아요 저는 좋게 해서 갑니다 구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리학의 산실이라고 해서 평가해 준 거거든요 근데 성리학이 뭡니까 내 본성은 이니지다라는 내 참난 안에 내 양심 안에 이니지 원리 들어있다는 구공 원리만 주장한 데거든요 그래서 구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아주 교두보로 활용하시기를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결혜가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의 성리 본성 안에 이니지의 원리 들어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서원만 아름답다 평가받으면 뭐예요 서원이 뭐 하러 낸지도 모르는데 그쵸 서원 가서 아 서원 좋네 풍광 좋네 근데 뭔 공부를 했을까 잘 몰라요 그럼 이건 의미가 없고 서원이 왜 의미 있냐 거기서 조선시대 500년간 우리 본성 안에 이니지 원리 박혀있다라고 주장한 것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니지다 주장한 것이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벚꽃 너머에 진짜 참나 안에는 단순히 일체 만물이 참나에서 나왔다 하는 것만으로 설명 안 되는 무슨 원리로 일체 만물을 나왔는지 그 원리가 들어있다 육바람의 원리가 참나 안에 들어있다 그거 알아야 된다 요소리 그거 연구하는 데가 서원이에요 가보면 서원은 사실 볼품 없습니다 절에 비하면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공부를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집들이에요 가보시면 그나마 예쁜 데들이 집안에 등재됐을 텐데요 그래도 화려한 서원들에 비하면 턱없이 검소하고 별거 없어요 그냥 마루 마루가 좋다 집이 뭐 집이 그냥 한옥집이지 뭐겠어요 가보면 별거 없어요 사실 절보다 서원 가면 볼 게 없어요 화려한 무슨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번에 등재된 거는 자연 풍광과 잘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그 안에 성리학의 정신을 또 평가해 준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니지 들어있다 그런 거 연구한 곳이라는 건 막연히 알 거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서수서원 놀러 갔는데 저희 놀러 간 뒤에 등재됐어요 저희가 등재되기 전에 저희가 딱 다녀간 뒤로 등재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희가 다녀간 뒤에 등재됐는데 거기 가니까 써 있더만요 이렇게 스신은 어떻게 하냐 이니지신을 닦아서 스신해야 된다 알아요 뭘 아는데 어떻게 닦을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우리나라 그런 서원에 세계 문화유산 된 김에 각 서원에 저희 강의 중에 성리학 강의 많거든요 조선 성리학 강의 유튜브를 좀 계속 틀어놓는 게 어떨까 영어로 자막을 넣어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저희 역량이 안 돼서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외국인들이 와서 좀 보면 고차원 철학을 연구하던 곳이구나 이렇게 철학 학교였구나 서양의 아카데미아 같은 그런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같은 그런 철학 학교구나 라고 또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봐요 저희 자료 마음껏 활용하셔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시는데 많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번 서원 측에서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이니지신 닦스입니다 이런 것보다 우리 양심 안에 이니지신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 원리 잘 구현하려고 연구한 데다 우리 양심 안에 이니지신이라는 이데아가 들어있다고 연구하던 것이 그게 이데아가 원리고 그게 우리 본성이다 우리 본성에 선한 이데아가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 본성으로 삼아가지고 그거 구현하려고 연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건 우리 자각몽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이 연구해야지 이니지도 연구되고 벚꽁도 연구되고 아공도 연구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공이건 벚꽁이건 구공이건 다 꿈속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꿈의 세계를 단계적으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분석하고 파악해낸 결과물들입니다 그냥 꿈이네? 에서 아 이 꿈은 내 의식이 만들었네 이런 거예요 어 일체 세상이 꿈이네 나는 깨어있고 이 세계는 꿈이네 아공 그런데 그 꿈을 가만히 보니까 자각몽 꾸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꿈이 내 정신이 만든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때부터 조작이 들어갑니다 내가 내 의식이 만드는 거네 여기까지는 알아낸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야겠네 이렇게 결론 내리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깰 게 아니라 자각몽 상태에 계속 유지하면서 깨지도 잠들지도 즉 꿈에 빠지지도 깨어나지도 않고 이 중간에 머무는 분들이 머물겠다는 게 보살입니다 깨어나버리면 열반 꿈속은 윤회라면 꿈속에 윤회게 돌면서도 윤회게 매몰되지 않고 정신은 깨어 있으면서도 아주 잠에서 깰 정도로 아예 깨어나진 않겠다는 거예요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이분들이 보살이에요 자각몽을 더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분들은 이 주장들은요 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단계에서 만족한 거고 우리가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깨어나자라고 지금은 못 깨어났지만 제대로 꿈에서 완전히 깨어버리자라고 믿고 있는 거지 자기들이 진짜 깨어난 걸 보여준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떠드는 분들도 다 꿈속에서 얘기하신 거니까 자각몽 상태셨을 거니까 그런데 보살들은 자각몽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아 우리는 자각몽으로 살아가는 게 인류의 사명이다라는 걸 알고 거기서 벚꽁 차원 부공 차원 일체가 꿈 내 의식이 만드는 꿈이네까지 알아낸 벚꽁 차원 더 나아가서 꿈을 육바라밀로 경영하면 일체 우주 악몽의 세계 육도윤회 속에 있는 이 악몽의 세계가 다 길몽으로 바뀔 수 있다 정토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길몽 세계 건설 그 길몽이 그냥 단순히 꿈 내용만 좋은 길몽이면 육도윤회 중에 천상계에 불과한데 그냥 길몽이 아니라 꿈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자각몽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서 꿈속의 세계를 완전히 개벽해보자 이게 불국토 건설입니다 다 자각몽에 빠지게 하는 그럼으로써 이 세계를 악몽을 길몽으로 바꾸겠다 또 다르죠 막연하게 길몽을 추구하는 건 좋은 꿈 꾸고 싶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는 게 진정한 길몽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진정한 선이 구현된다고 본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자 근데 그 선은 막연한 선으로는 바리세파식 선으로는 안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깨어난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깨어난 자각몽을 이룬 사람들이 정토를 개척하고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식 진정한 길몽의 세계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한 분들 진짜 천상계를 열어보자 하고 주장해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위대한 보살들은 다 이 관점을 취하고 있죠 이 관점들은 그래서 소승 저열하다고 소승이라는 게 아니라 꿈 깨고 끝내자는 사상 자체가 스케일이 작다는 거예요 자기 꿈 깨는 건 자기 혼자 꿈 깨는 거니까 이쪽은 꿈 속의 모든 중생들을 다 내 꿈의 작용이니까 나랑 둘러보지 말고 다 깨어나게 만들어버리자 스케일이 크죠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물론 공부의 단계도 더 성숙해가면 또 나아가는 맛도 있으니까 너 우리를 낮은 레벨로 놓은 건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야죠 어쩔 수 없죠 미안하다 미안하죠 뭐 어떻게 근데 근데 아공에서 더 공부 다 까야 복공 들어가는 걸 제가 어떡합니까 단계를 굳이 따지자면 낮은 단계다 이렇게 설명 비왕 해도 제가 할 수는 없는데 더 들어가 보자 더 들어가 보고 판단하자 낮은 단계에서 만족하면서 여러분 낮은 단계에 만족하면서 내가 최고야 더 높은 단계는 없어라고 주장하는 그런 병을 중2병이라고 합니다 중2 정도 와가지고 우주를 심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하죠 좀 더 살아보면 알 텐데 하는 좀 더 닦아보면 알 텐데 하는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더 자명해지면서 자기의 틀을 깨면서 깨면서 공부하다 보면 아공에서 복공으로 복공에서 부공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 속에서 불국토 건설하자 이게 목표다 꿈을 왜 자꾸 그러면 누가 또 이분들은 아직도 이런 비판할 여지가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꿈 깨면 될 거를 근데 꿈 깼다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아라안들, 해탈자들은 다 꿈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던 분들입니다 꿈 깼는지 안 깼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꿈 깬다는 거는요 정말 이건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입증할 수 없는 믿음 왜? 아란, 석가모니, 마하르시 마지막 순간까지도 꿈 속에서 깨어 계셨던 분이지 돌아가신 뒤에 사후세계가 있어서 사후세계 가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사후세계가 정토의 사후세계면 분명히 육도윤회랑은 다르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떠난 차원으로 갔다는 말도 맞거든요 육도윤회를 떠난 차원으로 갔다는 말도 맞고 하지만 거기서도 계속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실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대답을 안 한 부분이에요 물론 힌두교는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것도 그분들의 믿음이지 그분들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분들의 그 주장마저도 다 자각몽 상태에서 하신 주장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 모두 일단 꿈에서 깹시다 아공 단계의 꿈을 깨미건 벚꽁 단계의 꿈을 깨미건 구공 단계의 깨미건 일단 우리는 꿈에서 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깬 자각몽 의식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유지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몰라해보고 수시로 더 깨어나보고 같은 자각몽 이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늘 자각몽인 줄 아는 이 벚꽁의 단계, 일주보살 단계 아라한 단계, 해탈자 단계에 들어가도요 문제는 이 자각몽 의식이 약해질 수 있어요 꿈 속에 세계에 관심을 더 기울이다 보면 약해집니다 이게 꿈이라는 의식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때 수시로 몰라를 해줘 가지고 더 강해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꿈 속에서 더 자유가 오고 더 여유롭습니다 안 그러면 꿈인 줄은 아는데 약한 자각몽이 있어요 꿈인 줄 아는데 자유가 없는 자각몽 꿈인 줄만 알지 자유가 없는 게 있고요 꿈인 줄 알면 바로 날아다닐 수 있는 현상계를 조작도 할 수 있는 자각몽이 있고 이게 단계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각몽인 줄 알아도 이 현상계가 꿈인 줄 알아도 내 의식이 약해지면 참나의식이 약해지면 여러분 현상계에 끌려갑니다 카르마에 끌려가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끌려다녀요 그럼 이게 좀 깨어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애쓰지 않아도 저는 자각몽인 줄 압니다 라고 해도 그래도 한 번 더 몰라 때리시라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자각몽 속에서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각몽은 의식이 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는 몰라 라든가 깨어나라 선명해져라 이렇게 주문을 해줘야 의식이 다시 강해집니다 그래서 뭐로 아냐면 자각몽 그래픽의 화소가 다시 높아져요 안 그러면 의식이 떨어지면 그래픽들이 조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화면들이 영 조잡해져가요 어두워지고 조잡해지는데 선명해져라 밝아져라 깨어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한 번 더 차리면 자각몽 속에서도 훨씬 선명해지고 밝아지고 화소가 높아집니다 자각몽 혹시 꼽으신 분들은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이치로 우리가 지금 참나 몰라 해가지고 참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면 꿈인 줄 알고 보게 되고 더 깨어있을수록 더 사물의 실상이 잘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 우주의 실상이 육바라밀이라는 거 이니지 신이란 것까지 알아내면 큰 선비 큰 보살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도 여전히 꿈속의 존재임에 맞습니다 이걸 하자 잡아가지고 우리는 꿈에서 깨었으니까 아라한과 진인이 더 뛰어나다 보살과 군자는 꿈속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급이다 이런 주장도 여전히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자기도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살들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 제가 드립니다 두 개를 들어보시고 더 자명한 거 취하시면 되죠 이분들은요 보살를 왜 아라함보다 아래로 보느냐 성인군자도 아라함보다 아래로 봅니다 왜? 꿈속의 세계의 중생을 구하겠다는 게 벌써 망상이라는 거예요 꿈은 깨는 그만이지 아니 너 생각해 봐라 이 말도 맞죠? 생각해 봐라 꿈속에 어떤 사람 여러분 도와주다 꿈 깼어요 다시 꿈속에 들어가서 그분 도와주실 거예요? 꿈 깼으면 그만 아닙니까? 꿈 깼으면 그만이지 왜 꿈속의 중생들을 돕겠다고 난리야 꿈속의 중생들을 이리 있다는 그 생각이 시공이원성의 생각이고 그게 망상이야 진짜 참나에는 이원성이 없어 그러니까 꿈 깼으면 넌 끝난 거야 너는 너한테 나와남도 없는 거야 그걸 누구를 구제해? 우리가 더 스케일이 커 이게 이쪽들의 항변이에요 항변 반론도 제가 전해드려요 이쪽의 반론 반론도 보도해드려야죠 근데 제 입장은 뭐예요? 대승 입장은 그런 생각 전체가 소승적인 생각이야 이원성을 적대시하고 시공을 적대시하는 것 자체가 꿈에 대한 현상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참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상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시공이원성을 적대시하면서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제가 딱 한 마디 드립니다 참나가 벗어나자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한 마디 드릴 거예요 벗어나겠다는 생각도 애고가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꿈속에서 깨야겠다는 생각도 애고가 해요 참나는 꿈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깨야겠다 이원성을 떠나야겠다 그래야 난 더 행복해지겠다 그것도 애고가 하는 소리 반론에 대한 또 반론도 보도해드립니다 여기서 끝낼 거예요 재방송이니까 이제 그다음 반론은 보도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기분 내키면 또 해드리고 왜? 그쪽도 또 유튜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